보면은 뭐도 마저 보게되면 조심하는 여기는 산현제랑 대형원이네요 이게 캠트레일이라고요? 캠트레일 성분이 뭐예요? 일단 알루미늄이 있고 백혈분도 있고 각종 세균들 같은거 성분이 그거에 따라 좀 다 달라 자동차가 아무리 움직여도 캠트레일은 그 자리에 있네요 근데 자동차가 아무리 움직여도 캠트레일은 그 자리에 있네요 뒤에 거피 있는거지? 네 맛있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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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